자 오늘 차량 입고 됐습니다. 피니쉬 모터구요. 이스즈 엘프 3.5톤 입니다. 이스즈 엘프 3.5톤 이스즈 엘프 3.5톤 이구요. 이 차량은 오늘 흡기 탄 포인트 2개 하구요. 흡기 탄 포인트 2개 그리고 탄 배기 이렇게만 한번 작업해 보려고 합니다. 차량 오늘 시간이 없으셔가지고 작업 완료 후에는 바로 출구하도록 하겠습니다. 19년식이고 키로수가 이제 꽤 뛰었던 걸로 보입니다. 장거리 주행이 많은 차량인데 연비에 민감하시고 유튜브 본지는 저희꺼 본지 1년이 넘으셨다고 하네요. 가까운 데 오셨기 때문에 일단 유석증강기 탄 포인트로만 흑배기 작업을 하고 라파 플러스 1 시리즈 그리고 고스트 시리즈는 추후에 작업을 하시기로 하셨습니다. 장착 후에 이 차량은 바로 출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장거리 주행을 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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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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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